자리 진짜 이쁘다 널 처음 봤을 때 날 보던 네 눈빛에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한동안 잠 못 들었어 머릿속 너같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색해서 널 보고 싶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눈을 마주치면 터질듯한 마음 내겐 들키고 싶진 않은데 널 좋아한단 말이 너와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눈을 마주치고 하고 싶었던 널 내게 언제쯤 전할 수 있을까 문득 생각이 났어 널 처음 봤을 때 날 보던 네 눈빛에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네 눈빛에 한동안 잠 못 들었어 머릿속 너가 들어앉아 이 그 자리가 어색해서 널 보고 싶단 말이 널 보고 싶단 말이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눈을 마주치면 터질듯한 마음 너와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누나 눈을 마주치면 하고 싶었던 말 내게 언제쯤 전할 수 고맙고 있을까 감사합니다